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피관리가 진짜 망한 상태에서 요들을 진행중이었는데 대격변 생성기로 역전을 노리는 그런 영상이구요 자 그럼 저는 과연 어떤 챔피언이 떠져서 역전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첫템은 백엄과 연운 요들 냄새 살짝 나거든요 방갑 갱슬랭크 요들 갑니다 자 트린담이요 필요없어 요들 하라 일단 집니다 이게 계산단 패배가 졌을 때 2골드와 무료상점 새로고침 1회를 주는거기 때문에 초반에 지면서 가는거 아주 좋죠 자 깔끔하게 4마리 남겨주면서 저버렸죠 좋아요 자 룰루 나왔습니다 자 리롤 한번 하나 둘 샥 어? 여기까지 자 저는 이 신제드 한마리만 잡아주면 좋아요 잡았다 나이스 이정도면 만족 자 직스 뽀삐 좋아요 하나 둘 셋 어? 일단 필요없는거 다시 팔고 이자를 봐줍니다 경호대 하나 올릴게요 경호대 하나 올릴게요 자 한마리도 못잡았죠 망했어요 저는 일단 지팡이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백스 백스 오오 리롤 하나 둘 떠 어? 리롤이 좀 이상한데요 왜 안뜨지 자 이제부터 너가 코르키야 잘 뛰어봐 코르키 나이스 자 일단 또 한마리도 못잡았습니다 진짜 망했어요 자 백스 이번엔 요들 한마리는 주겠죠 하나 둘 요들 어? 어떻게 리롤 다섯번 돌렸는데 요들이 영마리 뜰수가 있죠 일단 또 필요없는거 팔고 이자 봐줍니다 자 이번엔 그래도 한마리는 잡아줬네요 그나마 다행 자 코르키 좋아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이번엔 뜨겠죠 하나 둘 요들 어? 어? 금속은 살점보라 강하라 말했죠 제가 운이 없다고 자 첫템 음전자 자 그 다음 곡궁 자 그 다음 본 자 이번엔 뜨겠죠 요들 그렇지 요들 그렇지 마지막 요들 그렇지 아 그냥 스태틱을 줘야되나 템을 당장 빼야될거 같거든요 이거 스태틱 하나 줄게요 자 뽀삐 좋아요 요거 팔고 요거 올리고 뽀삐 사고 돌리고 뽀삐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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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뽀삐 어 뽀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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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턴에 뽀삐 뜰거에요 잠그면 돼 뽀삐 다다 이거 준다 해 놓고 자 제 피관리 어떤가요 35입니다 뽀삐 뽀삐 백스 직스 룰루 이거 그리고 나르 아무거나 떠도 돼요 개격변으로 해서 역전을 노린다 미친 짓일까요? 이거 무슨 덱이죠? 자 좋아요 이 판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 자 이 퀸으로 스노우불 한번 굴려 볼게요 일단 임피버거는 만들고 볼게요 어? 일단 붙여 자 리롤 한번 아 7렙부터 하죠 조합 정했습니다 삼사교 퀸덱 저 삼사교 퀸덱으로 갈게요 나왔다 활기 아까운데 그냥 팝시다 이걸로 넣을거니까 확자가 안 섞이죠? 그럼 여기서 저거 하나 자 됐다 됐습니다 이 판 됐어요 지금 아 변수다 어때요? 파라졌죠? 일단 팔고봐 자 넣을거 없죠? 자 니포까지 좋아요 다 썼죠 자 8렙 찍고 어 어 일단 요기까지 성배까지 준다면 완벽 아직 몰라요 카이사 2성 되면은 카이사한테 템 옮기고 이렇게 빼서 옮길게요 그리고 도전자 예로 쓰면 돼요 백불로 자 떠 떠 진짜 떴네 자 이번 상대 삼혁신 이집팽 귀엽죠? 퀸이 또 야무지게 집행자 걸려주면서 타다자닥 허어엉 잠깐의 앞라인까지 이템이면 궁 두번 돌리면 거의 다 죽거든요 한번 보자 첫발? 첫발에도 죽어 궁 두번 쓰면 다 죽는단 소리거든요 요거다 벨트 먹을게요 오케이 요거는 그냥 앞라인이 버텨주기만 하면 돼서 즈롯을 만들고 싶긴 하거든요 오케이 즈롯 줍시다 자 이번 상대 파이사 파라라락 자 스킬 한번만 더 쓰면 돼요 한번만 더 즈롯이 버텨줬고 딱 한번만 더 아 수고해요 이거 그냥 요걸로 돈 벌어서 9렙 갈게요 그냥 돈 버는 용도입니다 요거 12원 깔끔했다 자 프랩 가죠 자 이번 상대 1등 사비전 너무 귀엽습니다 파라락 끝 어때요 정말 세죠 자 일단 가이도 살짝 노려볼까요 자 자 자 자 자 자 일단 일단 찍어 보리아나도 일단 사주고 구랩을 갈 거기는 확실하거든요 일단 구랩 가는 거로 생각을 합시다 지크 까지 나왔네요 지금은 지기 좀 힘들어요 지금 당장 8렙 타이밍이기도 한데 제가 5코이성을 찍었기 때문에 지면 이상한거죠 사교계 이 친구 아직 1성이고 레벨업 2번 이거 돌연변이 처형이니까 3돌연변이까지는 섞어줄 생각을 합시다 어떻게든 자 이번 상대 6마공 킬 한번 더 날리면 거의 다 죽죠 아 얘 죽었어야 되는데 어 잡았다 세팅 나이스 터라락 해주면 끝 일단 당장 해주고 싶은거는 레오나 나르를 달리오로 바꾸고 레벨업하고 모르가나 빼고 돌연변이 2개 일단 그렇게 생각중이긴 하거든요 탱탱하나 가져오자 오 시청자 너 오 아 일단 여기까지 이게 처형이 아니었으면 안 넣었을 확률도 있는데 처형이라 더 주고 싶어요 아 그치 요거지 한번 더 쓰면 가원쿰 필요없는거 좀 바라보고 우와 나이스 자 리롤 해볼게요 말자보단 암라인을 넣을게요 브라움 삼성도 살짝 노립시다 요즘 브라움 쓰는 상대가 거의 없지 않나요 그죠 다음 없지 어차피 갈리오 이성만 나오면은 더이상 할거 없으니까 삼성작을 다 노리는걸로 합시다 자 스킬 한번만 끝 보고요 이걸 버텨 타격대 그래도 삼성인 퀸한테 타격대를 준다 나름 의미 있을거 같습니다 아니면 이성 카직스한테 줘도 되는데 그래도 삼성 퀸한테 줍시다 일단 요거 팔구요 요거 팔아 아 근데 일단 갈리오 이성을 찍고 싶거든요 이게 두번 리롤해서 떠줘야되요 요거 팔아 요거도 팔게요 하나 둘 셋 안떻구요 자 일단 브라움 앞에 놔주면서 아 먹혔네 아하 자 뱉었고 자 cc기 걸어주면서 지금 달리면 다 죽죠 어 이걸 버텨? 잠시만요 자 이러면은 방법이 다 있어요 일단 갈리오 이성을 찾으면 돼요 갈리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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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합시다 원콤이라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일단 얘 띄워지고 버신 얘 안먹히구요 갈라가지마 정풍 잘 썼고 싸움 구도는 좀 이쁘게 했거든요 나이스 이겼다 자 이번 상대에 또 육난동 레나타 파이사 써주면 파라라라 끝 일단 이겼구요 여기도 보내주나요 설마 여기가 이겼네요 이제 1대1 요렇게 하고 어 나 뭐해 아니 아니 나는 아니 사교길 여기 못났는데 저 뭐해요 나 뭐해 어 근데 이겼는데요 뭐야 배치 실수했는데 이겼거든요 롤인겁니다 일단 어떻게든 이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인간미까지 보여주면서 게임이 마무리가 됐네요